와 야채면 물지 명운이한테까지 따요? 개불제! 개불제 따있다잇! 따잇! 그냥 물지 공공제야 그냥. 그냥 내부 그냥 물지형이 들어가줘. 아니 근데 아무리 못 쳐도 스펙 차이가 있는데 명운이한테 따이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데. 좀 충격적이야? 이게 배운 명운인가? 배운지.. 배운지 한 시간 째요. 일주일 되면 이제 그냥 따있다있다있다따따따따따. 1승 추가요! 물지형 이 파티로 꺼져. 명운이한테.. 오! 쉿! 이투훈 유튜브! 하이롱! 하이! 안녕! 포셔 형 오늘 블레이드로 와야 되는데? 아 오늘 오랜만에.. 사막해 그거.. 그거네? 포셔 오빠가 드디어.. 몽환에서 나왔어. 빨리 좀 깨지. 아 무공 트라이는 하던데 계속? 헤이 헤이! 롱타임 오시! 헤이 헤이! 포셔오북기! 포셔 형 오늘 블레이드로 와야 돼! 뭔 금레이드야? 나 대원이야. 진짜 블레이드로 와? 블레이드 아니 게임 안해? 아니 나 다.. 나 다 돌렸어 뭔 소리여. 아.. 미리 해야 그래야지. 형 나 블레이드! 물지형 나 블레이드. 아 맞아 그리고 저기 명운 있잖아. 아 베베.. 베베 박아 그냥. 안돼 워런 있어야 돼. 아 그니까 워블데 하라고 워블데. 어? 오랜만에.. 어 그래? 그렇지. 우리 베베인이야 베베인? 베베인해. 아 시발. 오랜만에 와서 베베인 하는 거 봐라. 아이오. 아이오. 짱통이네 진짜. 오랜만이네. 왜 이렇게 다들 오랜만에 보인 거 같아? 누가 존나 늦게 깨가지고.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밥은? 밥 어디로 감? 앞쪽!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내가. 아 좋아. 블레용이 요리했는데 털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. 그건 다른 의미로 좀 이상하기는 해. 블레용 요리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한테 안 되지 말라고.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.. 명훈아. 그걸로 머랭 치는 줄? 아아악! 진짜? 아 시발! 아니요. 아니 명훈이가 토스트 치는데 스파이크 안 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. 우리 글래 로하우로는 스팩업 하고는 이런 사람 없나? 다들 금방 뛰었잖아. 어 나 금방 뛰었어. 명훈이도 6가 안 나야? 형 없을 때 해놨어? 홍이는 엘라 갔나? 나 지금 7개 사면 아마 5룸까지 해서. 이 파티로 카멘 못 깨면 어떡하냐? 하하하하하하 우리 카멘 때까지 8강 뭘 엘라하니까? 어? 나는 8강 갈 수 있어. 좋아. 귀방아. 장훈이 나 이사 끝나면 바로 달릴 거야. 아 꽝. 애 나 그거 알아? 허니 칸니참한테 따인 거? 아 어 들었어. 어 이제 그런 일 없어. 걔 거품이야. 그게 아니라 대원이 쓰레기인 거야. 몰즈가 3하고 나서 못 해줬어 게임이. 삼식아 고평가 좀 하지 마. 내로일 뿐이야 그냥. 아 그냥 원래 그랬어? 어 고평가 하지 마. 가이하이. 20에 센치고. 여기서 다 좋았나 버프를 받아야 10억이 뜬네. 워낙 그냥 숙제하는 거지 뭘. 아까 명훈이 습하고 있더라고 블레이드. 저기 그 명훈아. 6강 엘라들고 지금 자꾸 8강 엘라들 이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몰랐네. 아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우리 사장 키에. 어? 수빈이 없을 수 있게 쓰는 거 같아. 약간 그 얘기면 서민되고 술 처음 먹는 애. 다 포기롭긴 해. 그니까 많이 신났어. 응. 어 과아 과아. 뭐 노셜 거 아니야. 어제 깼는데. 맞아. 드디어 근본 조합이야. 오랜만에 완성됐네 우리. 어 백만년만에. 아 진짜. 명훈이 왜 왔어요 그냥. 아니 뭐 아니 형. 아니 나. 명훈아 기억하지. 너 블레이드 키우면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고 내가 예전에 말해줬어. 반동투? 개불쟁이니. 근데 명훈이 그런 거 진짜 입에 부팔. 그 건술 때문이고. 왜 우리한테 이거라고 해. 아니 잠깐만. 우린 잘못이 없어요. 킬 건술지. 그럼 건술 계승 중. 어 그러나 계승 됐네. 그 건술 나랑 같은 파트. 지금은 헌야. 걔가 이제 구, 스리. 기하니가 신, 스리 해. 어 신, 신, 스리. 왜 팝복이지? 아니 아니에요. 팝. 팝. 아아. 역시 12일만에 접속. 나 방금 화법 좀 역겹다. 화법이지 하면서 모르는데 물어보는 거 있지? 역겨울 것도 많다 진짜. 진짜. 너 다 그 보이네 이게. 도발. 도발 안 먹혀. 야 삼식아 너 도발도 못하잖아. 공숙이 형 형 얘기하는데? 아니 도발이 안 들어간다고 얘 지금. 아니 들어가진 않는데. 아 신, 스리. 아우. 뭐야. 도발 뭐야? 아니 뭐야. 아니 이게 뭐예요. 소포터의 문제라고 하셨나, 아우. 아니 주들이. 장파 다 쳐넛고 뒤져버렸는데? 하하하하하. 아니 아니 얘. Q. import 이름이다가 어떻게 세 명이 뒤져. 지금 레전드긴 하다, 지금 이는. 동숙이 미안한데, 기억하 cómo 불리자. 힘들 때?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물집 많음 다시 갔나? 오 범경este 넘데 palabra. 아 강치. 안 지 오려지, 이미 서식하고 있어. 아하하하하하하하하. 지금까지 200점이야. 오 Man 올라갔데. Please go 지시한다고 한 말은 얘기, 아 현치 플러스 때, 현치 플러스 때. 아 роб업. 아 베베초 서방아 아 깜짝깜짝 어 명훈아 호록색 좀 빨리 해봐 이거 생각해봐 방금 검은색이 죽어서 내가 검은색을 지우다가 이렇게 된거야 그거 왜 지웠는데? 아 잠깐만 그거 왜 지웠는데? 명훈아 아쉬울까봐 해준거지? 육강들 금들갑들 기지네 진짜 육강따리들 뭐해? 육강따리들 답다 또 말인줄 알았던 것 동석이 형 형도 캐릭터 두 달 만에 만든거야? 아니 점프리 떠버리잖아 아니 몇 년 한거 치고는 좀 뭘 퍼프리한다 퍼프리한다 흥 참고할거야 오지마 어? 어? 아 오빠 개 역겹다 아 감기치 또 저격했네 아 기호 관리 좀 해봐 버티야 저 아니네 이제 저저번주에는 대캡브라움 아니었어? 이번에도 대캡 들고 와가지고 죽었잖아 우리 퍼클이긴 한데 우리 파티로 무공을 딴 적이 없네 아 그럼 우리 딱 얘기해 다음주에 무공할까? 어 그래 다음주에 무공하자 무공할 때까지 벌금제 운영하자 어어 벌금해 첫 나이 하는 사람이 십만골 어? 좋다 좋다 첫 따위만 하네 첫 따위만 하네 첫 따위만 하네 내가 하루에 한 명만이야 다음주부터 지금 가장 좋은 신호세가 잔혈 잔혈 잔혈이면은 이건 홍숙이 형 탓 아니야 이거 아니 뭐인지 저번주에 내가 칼립장으로 한번 따보니까 족도 못해 그냥 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대형 사냥하자 진짜 이게 캐릭터냐 또 나왔다 그 멘트 또 나왔어 대미니스트 또 나왔다 아니 근데 건설론 형 건설론 딸 자신이 없어 진짜 스파아 사멸은 열등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억울하다 이런거 왜? 뭘 왜야 등짝이 저기 저게 붙어진거 같긴 해 다소시해줘 클러스 오케이 역시 나이브 어? 하하하하 소우나가 자꾸 해골 던지는데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은 선관문 저기 내부 안들어가는 것도 있다던데 잊새면은 엄청 세면은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내부 안들어가고 한다더라 아 진짜? 고마워 드디어 밖에 나오는구나 명운 타락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는 계속 들어갔었지 하하하하 고생했다 명운아 석상은 해줘야돼 석상 근데 우리가 한방 딜이 막 그렇게 센줄은 아니긴 해가지고 지속 딜이 많아가지고 어? 뽀쇼 형 내가 뽀쇼 형에게 배운 블라이드입니다 야잼은 무릎이 명운이한테까지 따요 개불제 개불제 그냥 물이 공공제야 그냥 그냥 물이 공공제야 그냥 미안한데 내부 그냥 물지 형이 들어가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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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못 쳐도 스펙 차이가 있는데 명운이한테 따 있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좀 충격적이야 이게 배운 명운인가? 배운지 배운지 한 시간째요 일주일 되면 이제 그냥 따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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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 형 이 파티로 꺼져 의지 하하하하 근데 그건 알아놀아 아 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약체다 뭔 최악체 serving 형도 방금 따였는데 하하하하 그냥 isz 나루투 사스케 호소인새끼들 지구 명운에게 점수도 해주심 해야겠다 아 누나 내가 이거 뭐 용맹 쿨해줘 이거 물지야 좀 물지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뭐야 자라 나한테 킬게 알았어 하하하하 sein 어 어! 오케이! 갔어! 오케이! 체스만 칠해줘! 체스만 칠해줘! 체스만 칠해줘! 와! 이 파티! 이거 가운데 맞아줘! 어떡해! 아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야 야라가 어때요? 아! І라 야라 야라 야리다! 디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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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30마리 대가 부근했어! 이 개새끼들 아무도 안... 끝났다! 게임이 무리 써야 돼! 끝났어! 끝났어! 오! 좋은데 이거! 얘 지낸다 이거 이거 훨씬 좋은데? 물 한 지 마 너 좀 타죠. 아 제발 아 다есс f0 감발해. 뭔 금발에요in 우리 팀 잘한다 아. 뭐해? races secrets . 너무 좋지 않아 포카시가 포니피 안해줘 포카시 왜 5도 안해주냐고 왜 5도 해! 뭐해! 5도 좀 만들어 놓고 유기하고 있어 왜 안지져 빨리 뒤져 빌낙빌디 하지마 게임도 되나 30초 깠어 내가 좀 누적대로 잘 넣긴 했어 어? 마지막 와 그래도 못 이기네 그냥 NH 너프 하자 지금 너무 박탈감이야 너무 심하다 진짜 아 진짜 나 탐켄치잖아 내 진탕펀치 브라우미잖아 왜 그래